안녕하세요 미녀간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자와 한살림의 피자와 매콤 브리토를 먹어볼건데 미녀의 걸 부르보기과 피자입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서 지금 카메라가 쿵 떨어졌습니다 일단 먹어볼게요 맞아요 음 맛있네요 아까 먹었는데 아 맛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피자 피자 손으로 자꾸 먹어야겠다 왜 더러워 더러워 씻고 왔잖아 안 씻었나? 안 씻었나? 떡 손 씻고 와야겠다 이거 그냥 먹었어 맛있어 손 씻고 왔습니다 짜잔 이미야 너 내꺼 먹었어? 네 응? 내꺼 이건도 왜 먹어? 이게 더 맛있습니까? 이게 더 맛있습니까? 이거 왜요? 피자가 있어 피자가 있어 치즈 이거 맛없는 치즈 수고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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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요리도 해놨네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계속 구할 수 오면 어떡해 조금만 앞으로 주시면 먹었습니다 찌찌 찌찌 볼또은 거의 다 먹었다 한강은 뭐가 제일 맛있어 한 번 비웠습니다 몰라 요기념인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뭐해 좋은 날 짜요 짜요 맛있죠? 응 맛있겠죠? 치즈 치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고기가 들었습니다 으 아 herbs 음 영상 되게 길게 찍네 우리 벌써 5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미니카 적끼부다 엄청나게 오래 걸릴 시간인데 아닌데 5분인데 난 다 먹을 척하지 뭐 우와 엄청 빨리 먹네요 이 애들이 우와 더러워 카메라 앞에서 저렇게 찍으면 어떡하냐? 꽝꽝 응 다 좋습니다 짜잔 맛있게 먹으러 왔습니다 고추는 바삭한데 위에가 쫀득하고 짜합니다 짜잔합니다 이게 맛있네 저는 조민은 오늘 피자보다는 말 없지만 맛있긴 맛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입니다 그래도 몸이 좋아요 치즈도 아주 맛있습니다 허건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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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허건울